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균님 외 4명이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님은 한국복지자본주의를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복지와 재정을 주제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님, 한국자영업자, 여성노동시장, 디지털경제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시는 고려대학교 안종순 교수님도 집필에 참여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주아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님도 함께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로그와 10개의 챕터, 좌담과 참고문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누구인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후 자영업장려의 귀결, 자영업자와 조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영업자들은 보수적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영업과 임대료, 권리금과 가불병관계, 사회적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와 기술진보, 변화하는 노동시장, 신자영업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좌담, 참고문언으로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인 셀프 인플로이드를 풀어 쓴 말인데요. 이 책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영업자보다는 영어 표현을 풀어 쓴 이 말이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된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업가들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극소수일 뿐더러 이 책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은퇴 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도 열악한 비정규직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 노동조건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나 형식만 자영업자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경제활동의 4분의 1이 자영업자이며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여기 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현실을 이 책에서는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과 대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자들의 의도와 바람이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55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112만 명으로 총 669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27%라고 할 수 있으며 OECD 자영업자 비율로는 4위에 달합니다. 서비스산업 자영업자 가운데 57.1%가 560대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자영업자 가운데 29.7%는 무급가족종사자입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빚이 많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공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음식업에서 경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107만 명이 창업했고 74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폐업자 가운데 70%는 창업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폐업자 가운데 70%는 창업한 지 5년에 4년에 4년에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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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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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에 6년에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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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에 5년을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